인천에서 운행되는 광역버스노선일부가 조정되거나 신설되면서 지역주민교통이 편리해집니다. 인천시는 김포양촌에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료관은 김포1004번 노선일 검단신도시 2개 정류장에 추가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류장은 검단신도시내 금강펜터리움 더시글로와 아라동행정복지센터 등 2곳입니다. 인천시는 또 지난 20일부터 인천터미널에서 역삼력으로 가는 M6439 광역급행버스노선도 조정했습니다. 시는 9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7,8단지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9월 아시아드 선수촌 7단지와 8단지에서도 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